이렇게 해서 2024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영어와 국어 문제를 전체 문제를 다 분석했고요. 앞으로 3개월 정도 지방직을 대비하는 분들은 이번 시험의 어떤 난이도와 출제의 기조, 내년 시험의 방향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 2025년 시험 방향, 지금 15항까지 소개했는데요. 16강에 올라갈 내용 중에 이 문제 관련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play down을 안기를 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겠죠. play up to는 아침하다, play up은 뭔가 가대평가하다, play down은 가소평가하다. 그게 선생님 자료 154번에 이게 나왔다라고 제가 시험 당일날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154번 문제를 이걸 분석했었다면 이걸 이제 안기를 해석했죠. 여기에 대한 이제 play up to, play up, play down이라는 그게 다 응용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154번 응용 문제가 있죠. 이 문제하고 이번 기초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뭔가 일반적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뭔가 객관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또 보편적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그게 전형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는 typical이 전형적이다라는 게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 특수적이다, 개별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이 잡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부 공무원이 다운플레이했다. 이걸 이제 뒤집어놓는 게 간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play down이죠. 그 문제점을 다운플레이했다는 의미를 몰라도 문맥적 의미를 보시면 그것들은 바로 여기 있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그 문제점이 전형적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나라 전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뭔가 왜 그 호들갑이 뜨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가소평가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소평가했다, underestimate가 이제 정답이 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간용구나 어휘를 모르더라도 문맥적 의미에 대한 어떤 논리적 이해를 하는 연습이 앞으로 시험 방향이라는 거, 이걸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의는 앞에 있는 the travel 문제점을 말하겠죠. 문제점이 전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특수적으로 개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여러 군데 보편적으로, 바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그 문제점을 가소평가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 문제가 어떤 지역적, 특수적, 개별적으로만 나타난다라고 말한다면 뭔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점이 뭔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 그렇게 신경을 써?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을 가소평가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play down의 의미가 underestimate의 정답이 되었던 것이었죠. 굉장히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국가직 구급 문제도 다 풀었는데요. 19번 하고 20번 문제는 피셋 유형의 문제는 많지만 은밀하게 따지면 일반적인 비문학 독해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지방직 구급에서는 김태동의 유튜브에 1강에서 15강까지 앞으로 국어에서 두 문제 정도 피셋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명제독해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19번, 20번은 특이하게 피셋 유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요탈락의 내용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와 국어 모든 강의,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지방직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이 사용된 문장은 자, 이것은 진술 방식의 문제, 같은 말로 바로 이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죠. 요거는 김태동 자료 1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용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비교, 대조, 유추, 분석, 분류, 구분 이런 거 설명이 다 돼 있죠. 자, 그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걸 먼저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루었소? 소중하게 다루었소?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를, 위에는 넥타이가 돼 있고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되면 소중하게 되돌려 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넥타이와 그대, 범주 자체가 바로 다른 범주죠. 범주는 다르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범주에서 공통점을 다루게 되면 그것은 바로 유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항에서 유추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을 보면 공부는 등산과는 다른 것이다. 일단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행위이고 등산은 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같은 범주에서 행위라는 공부라는 행위와 등산이라는 행위 같은 범주에서 바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범주에서 차이점은 그거는 바로 대조라고 하죠. 그래서 1번 날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가라는 노랫말은 원숭이와 사가의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같은 범주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그 같은 범주 사물이라는 같은 범주에서 색깔의 유사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같은 범주에서 색깔의 유사점 그거는 바로 비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범주에서 유사점 그거는 비교고 같은 범주에서 차이점 그거는 대조라고 하고 다른 범주에서 공통점은 유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물이라는 원숭이와 그 다음에 원숭이의 엉덩이와 사가라는 이 사물의 공통 범주에서 바로 공통 범주에서 둘 다 빨갛다라는 그 어떤 같은 범주에서 유사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적 물고기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우리말 언어라는 범주고요. 다른 하나는 물고기 바로 물고기라는 범주이기 때문에 하나는 언어범주고 하나는 물고기범주니까 바로 다른 범주죠. 다른 범주이지만 바로 공통점이 보이죠. 유사점이 보이죠. 둘 다 뭡니까? 어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어오는 일은 결국은 우리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적 물고기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어라는 범주와 물고기라는 범주 다른 범주에서 어떤 것이 들어왔었을 때 외래적인 게 들어왔었을 때 뭔가 우를 범한다는 그런 유사점을 나타내죠. 이게 바로 유추가 되는 것이죠. 다른 범주에서 유사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은 오늘날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은 비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국 여기만 집착하면 현대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흑백 논리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유추비교대조 설명방식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락 2개 그러면 단락은 3개죠. 여기서 지금 한편에서 또 새롭게 들어가죠. 그러면 3개의 단락을 중심으로 한 개씩 읽고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첫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오르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우리는 바로 모순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행식을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행식을 배중률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 1번에 지금 모순관계의 배중률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죠. 나는 남자이다. 그러면 지금 모순관계는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남자이다. P이다. 나는 P가 아니다. 그러면 남자가 아니다. 모순관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배중률은 이렇게 되어있죠.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행식을 배중률으로 했으니까 배중률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P이거나 그러니까 사람이거나 P이거나 그 다음에 P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건 이제 배중률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단락을 가보죠. 둘째 단락은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지금 무모순율은 3번에 해당되죠. 그럼 며칠씩 해보면 되겠죠. 어떤 것이든 P이면서 사람이면서 갑자기 왜 남성이 나옵니까. P가 그대로 와야 되겠죠. 바로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 그럼 이게 남성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아닌 것일 수 없다. 이게 무모순율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